안녕하세요. 자투리 여행가입니다. 여기는 경남 합천의 핫댈생태공원인데요. 자개꽃이 무척 많이 그리고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저와 함께 자개꽃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? 설명 필요 없이 한 송이 한 송이 아름다운 꽃들 함께 보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투리 여행가와 함께한 합천 핫댈생태공원의 자개꽃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